머리 덜 좋아 머리 좋아 야 그 소금에서 돈이야 카드야 거 널련디네 그디 나 참 아이고 개노 곱질 돈도 씻고 아 참 아이고 아이고 하지마라 아방도 그 돈말랑 그 돈돈 하지마랑 나 아방신 뒤 옛날부터 굳지 아니었디가 돈은 하늘에서 태운 사람이 부재되는 거고 그 태운 곳보다 더운 건 인형량으로 혹은 피가나게 노력하믄 참 사는 건 하늘이 부지런한 공은 막지 못하믄 부지런하게 어떤 어떤 우뭇거렴 시민 산입에 거미줄 안이청 다 살게 해집니다 아방 이제라도 부지런 공은 참 하늘도 못 마갑니다 몇 번을 골라신디 이제도 그 자장 너 많은 거 봄인데 아이고 저 사람은 돈도 하경 벌고 아이고 물려받고 착착하게 이 시민 다 그자 돈이 그 사람 신디만 붙드는 거 닮아 베여도 다 인형 노력한 공은 하늘이 막지 못하는 거는 아방 이제라도 늦지 않니 수다게 난 놈 돈 한 거 지금까지 헌 번도 풀어와 본 적이어서 경호국 부지런한 인형이 하여 아이고 아 나 혼자 말고는 데 왜 요피 싹싹 더운 니 달라붙어 아이고 속섬없어게 놈이 서방들은 점 월급이여 분급이여 착 크게 각세신들에 혼달 일러민 생활비 할 거 미신 적금 들 거 다 그자 손의 심정 혼달에 그자 돈 10만원이나 그자 돈 5만원 참 그걸로 탕 피가 나게 피가 나게 그자 애껴간다 애껴운다 멍 겅들로 멍 살멍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까이들 공부도 시키고 시집장게 보내멍 겅어멍들 다 사는 거 아니꼬아게 아 어디 저 도해지로 시집까지게 왜 도해지나 마나 겅의 영 다 사라 감추게 겅의 영 각시신들의 그거 탈 때도 헛설만 올려주라 올려주라 해도 그것도 눈치 봐가멍 인혁이 벌어다 그런 소리 하지마라 이 사람아 각시의 손들이 다 심지멍도 그거 헛서 올려주면 그자 지꺼정 허고 그거 올려주려는 것도 점 눈치 봐가멍 허는디 아방은 팽생 그자 핑핑 놀멍 각시신들의 토너만 토너만 각시의 은행에 돈 찍어내는 기계로란 그자 각시신들만 눈태어가면 다 되는 중 아람쯔만은 당연하지 이게 누가 줄여나 나가 놈의 서방들 하는거 봅석에 놈의 서방들 야 나 지금 걷는 말이 미실만인지 알았나 야 성모형님 핸드폰을 짝 영이 엎드려서 밀리란 그 뒤서 카드로 심사임당으로 나오는데 야 그쪽 올라간 고장 닮아도 널른 디데 그디 그거 보면 혼자 말고 웃는 거지 미실만 게 거르는 게 참으 정년 퇴직 허연 퇴직금이여 뭐여 퇴직금이여 뭐하나 그저 각시모성 걱정은 미실만이여 미실만이여 다 그자 해영나도 난 호컴 씨여도 대주만은 아방은 거 난 젊을 때 사람이 일을 허여 영 이루제 나이들이믄 그걸로 먹엉 살당 곱닥하게 갈 생각을 넘엉 여산을 헤이 살건디 미실만이여 모아둔 개선은 아니지 아방 어땅어지네 임수각이 인혁이잖이야 양 이제 젊을땐 돈 어서도 어떤어떤 살아가주만은 생각해봅서 이제 하간들이 그저 고장나가고 아파가면 빙원도 가야되고 미식어민 참 돈 들어갈 일이 한난합니다 먹을 건 참 연날 많이 먹어지지 않으나 아이고 어디 돈 들어갈 데 있어 그거 주만은 양 이젠 돈으로 존디멍 살거나 그 여산을 넘어 미란미랫 참 준비를 하고 하여도 부족하고 어서 인혁통상 호나 두개라 다른 사람은 미신 저 하늘 들어가는걸 하느님이 하라는건데 난 인혁이시지 아냐 아이고 인혁이 돈낙가왕 딱 종갑을 민란 뭐 가사주뭐 아이고 아방 그건냥 사른미를 모를 일이오다 요새 참 나이 드렁도 뭐 허테민 갈라 사는 세상이 아방도 아방 살 여산을 넘어섭다 아 이젠 돈 낙가왕은 갈려버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라도 정신을 졸령 어떤 허건 허건 살아부진 노력은 없으느냐 걔나 이제까지 놀다 이제 다 등도 시험으로 이제 일렬에 가는 말이라 이 사람이 개비시도 어민게 일렬이 아니가민 그 혼달에 그걸로 탕가는거라도 허설 인형량으로 간술 잘허멍 어떤 허설이라도 어제 나한테 혼달 좋은 애 줘봤나 그자 주려놈 혼장식 그자 저 강생이한테 미신 저 과조빵을 데끼듯이 혼장식 데끼었지 아방냥 어리저리 혼달치행은 애 줘봤나 나한테 나 아방 옛날 첨 이거 잘내는 집서 나 혼달에 저 이만이 안내고 다 안내면 그걸 개 혼달 동안 쯔 아방이 그걸 존디양 아니 뭐 그 점수거기 그자 주민 그날강 다 녹용먹으믄 이젠 양 나 혼달에 신사임당 여섯장 그 이상도 못줄거 그 이하도 안해줄거 경헌중이나 앞서게 경헌이까 심사임당 여섯장으로 혼달을 살래는 예 고랑비씨가 아이고 대석이 대석 아이고 가놈에 맞게 삽서 그거 여섯장 벌제놈인 점 양 아방 또 피가나 물에 들어 아하하하 아이고 나 정말 점 곡소리해여가면 우미 조물고 서뭇받디 조작배디하장 점 만웅 담고 커이멍 일을 해여 봐사 이하방이 도노만웅 귀운줄 알꺼죽에 무슨 말 만워면은 그자 사람을 에이고 어이 그 이빠 부수다뇨 고라봐야 이젠 저 사람은 막은창이라 생각이 들 때가 되신지 아이고 밥먹은 남인 저 싱크대 사발이라도 좀 물에 던거든가 세탁기 다 돌아가면 저거라도 빨래 나 돈 얘기하라 또 싱크대로 세탁기로 가라 빨래 넓이라도 어주 미식아 소라라악 곧다 가네 아이고 나 봉여기 아이고 나 미식아 나 곧자 아니여진 애도 자꾸 고라들어 이거 리모컨에 경 써줘서 순덕이여멍 이 리모컨에 경 써줘서 순덕이여멍이래 탁눌르면 인형이다라 그러는지 나가 왜 아이고 나가 기어나버렸어 나가 기어나버렸어 나가 기어나버렸어 이하방 이 정신에 출리꺼죽에 나가 버릇을 다 내운고 알암수다기